네 아시라프입니다. 아르마드랑고 아시라프의 모하부가 나왔는데요. 자 보시면은 첫번째, 두번째, 세번째, 네번째 있어요. 모드가 여러가지 있죠. 로우 볼트웨지 컷오프, 그 다음에 펀치 세팅, 브레이크 세팅, 런닝모드, 그 다음에 런닝모드 중에서도 모터에 대한 내용이 여러가지 있어요. 앞뒤 바뀌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인데, 중요한건 지금 브레이크가 37.5? 야 어떻게 밀리더라구요. 땡겨보니까 브레이크 밀렸어요. 보세요. 쭈우 하더라구요. 꺼졌네? 왜 안되죠? 잠깐만요. 당황... 아! 세팅모드를 내가 넣어놨기 때문에 안되는거죠? 그렇죠.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. 세팅모드를 여기 껴놓을 생각납니다. 제가 뭘 보냐면 여기서 1번, 2번, 3번, 3번으로 가야되요. 브레이크 세팅. 1번, 2번, 3번. 3번이 맞네요. 37.5네요. 이렇게 50으로 갈게요. 한 번 더 이렇게 들으면 3번이죠. 아까 밀렸거든요? 쭈욱 밀렸어요. 자 오케이 누릅니다. 자 오케이. 자 입력이 됐습니다. 빼고 빼고 껐다가 켜면은 우리 언니 아까 브레이크 느낌 알죠? 브레이크 끼익인데 지금은? 오! 뒤가 막 들리죠? 이렇게. 오! 이렇게 들리 정도로. 자 브레이크 향. 모하부 옛날 때 제가 할 때 기본적으로 했었는데 약간 밀렸다는 느낌에, 오늘도 좀 밀렸다는 느낌이 들었는데, 밖에 나가서 한번 세팅 한번 해볼게요. 보시면은 여기 50% 좀 해놨습니다. 다시 이거, 자 모하부는 기본이 30도 못했으니까, 일단 꼭 50%를 하세요. 오케이. 사람 안보이니? 오케이.